빙글빙글 보이세요? 돼지코 우족진과 짜왕 뚜껑 닫고 1시간 오픈 잠깐만 안되겠는데 두시간만 더 끓이자 아 안돼 안돼 한시간만 더 하자 오픈 대거같이 대거같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~~ 파김치, 계란후라이 오늘 준비한 소스로는 불닭소스, 렌당커리, 어니언소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콜라부터 빨고 갈까요? 콜라 잠깐 짱자 제가 매콤하게 만들었습니다 딩글딩글 보이세요? 완전 콜라겐 완전 미쳤어 비벼서 꾸덕꾸덕 소리 오 용기 크흐 짱 엄청 탱글탱글해 엄청 탱글탱글해 불닭 와 맛있어 살짝 맵네 계란 맛있겠다 어쩔꺼야 이거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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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네 이거 오징어랑 파김치 살짝 올려가지고 오징어랑 파김치 살짝 올려가지고 초코 돼지코 같아 돼지코 엄청 고소해 매우나 와우 싹싹 긁어가지고 오 맵네 우조기 매워 매워 오징어 하나 먹고 계속 아예 싸서 먹을게요 음 미쳤어 미쳤어 여기에 안에 있는 꼬득살을 좀 넣어야겠어 올려가지고 싹들어서 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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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득살 꼬득살 미쳤어 아 매워 겁나겠네 뼈나 오늘 이렇게 우족찜과 짜왕을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우족찜 그냥 사드세요 저 5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가스레인지 앞에 계속 있으시고 아니면 사드시는게 맛있습니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먹어도 돼 근데 한 5시간?